인피니티로 인피니티로 컴백했는데 방송사가 파업중이라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모시게 됐네요. 성규씨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규입니다. 성규씨. 아니 근데 진짜 인피니티로 활동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1월달에 컴백을 했는데 제가 또 솔로앨범으로 다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준비한거에요? 준비는 작년부터 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시기를 맞춰보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부터 녹음은 했었구요. 작년 초부터는 기획을 했었고. 그럼 조금 미리 준비된거였네요. 네 맞아요. 오 좋겠다. 아니 그리고 앞에 임마누엘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수면시간 꼭 6시간 자야됩니다. 솔직히 요즘 몇시간 잡니까? 아 요즘에는 너무 달라요. 사실 이제 뭐 음악방송을 하다보니까 주말에는 사전 녹화가 새벽에 있을때는 홍규씨 잘하시잖아요. 아 잠을 때 죽을 뻔 쳐요. 못잘 때는 뭐 아예 못자고 갈 때도 있고 어제는 그래도 6시간은 잔거 같아요. 어제는 그래도 다행히 6시간을 잤다. 이번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또 쭉 음악방송이니까. 네네네네.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왜 무조건 6시간 자야해요? 어. 아니 제가 뭐 이렇게 글같은걸 많이 봤는데 뭐 사람이 한 6시간 정도 자야 좋다고 하더라구요. 건강에. 아 그쵸 그쵸 그쵸. 뭔가 이 재생할 시간도 필요하고. 맞아요. 중요합니다. 자 이런 바쁜 스케줄 속에 열심히 준비한 솔로앨범으로 어제 음악방송에서 1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혹시 소감 얘기할 때 빠뜨린 분 없었나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잘 챙겨서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한 것 같아요. 멤버들도 얘기하고 회사 식구들도. 다는 얘기를 못했죠. 매니저 형들 많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그. 저희 회사 후배 그룹. 그. 러블리즈랑 골든차일드 친구들한테도 고맙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그걸 못했구나. 아. 야 후배들까지 챙깁니까? 아니 이제 뭐. 쇼케이스 하는 날 응원을 해줬어요. 와가지고. 다들 바쁜데. 네네네.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구요. 아 또 그런거 또 고맙지. 네네네네. 김유나님께서요. 엥. 성규 오빠 예전에 일본에서 홍디랑 같이 뮤지컬 하셨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셨어요. 아 이게 언젠지 기억납니까? 아 기억하죠. 제가 26살 때. 맞아요. 그때 이제 홍기씨랑 처음 만나서. 그때 좀 친해지고. 맞아요. 그때 홍기씨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기억이 납니다. 일본에서 참 재밌게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보고 연습하다가도. 맞아요. 아니 그게 2014년 8월. 뮤지컬 뱀파이어. 2014년 벌써. 아니 그때 4년 전이랑 지금의 저랑 봤을 때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어. 사실. 딱히 없죠. 진짜 안. 뭐 저.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늙은 것 같아요. 아니 동갑인데. 홍기씨 정말. 제가 TV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보면. 정말 그대로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사람들이 항상 오랜만에 봐도. 너는 진짜 참 똑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거든요. 요즘 나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고 보면 성규씨도 바뀐 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뭔가 좀 더 날렵해졌다고 해야 되나? 저도 근데 사실 저를 보면. 조금 이제 좀 변한 것 같다라는. 저는 들었는데. 주변에선 뭐라고 그래요? 또 안 그래요. 주변에선. 그 봐. 우리는 동안이라서 그래. 좋네. 아주 좋은 거야. 동한 페이스야. 좋네요. 좋습니다. 임주연님께서요. 지난번에 우연오빠가 한 방송에서 성규오빠 술 보러 제보했는데. 그 후에 우연오빠 많이 혼냈나요? 진짜 술 취하면 센 척이 심해지고 전투력 3천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혼내지 않았고. 우연씨가 방송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과한 제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그래서 그냥. 그냥 이해해줬어요. 이해해줬다. 방송에서 재밌게 하려고 했나보다. 그러면 이게 진실이 아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아니 여기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 이 전투력 3천 되는 거. 이거는 멤버들 앞에서 전투력 3천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든 전투력이 3천이 됩니까? 이게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멤버들은 제가 사실 제일 형이라서. 그쵸. 그쵸. 동생들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얘기하다가. 좀 이런 서운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것도 좀 센 척하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규 씨 앞으로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컴백하셔도 라디오에 많이 나갔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선규 씨랑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읽어볼까요? 네 박소원 님입니다. 선규 오빠 오늘 점심 진짜 못 먹었나요?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손 잘 씻고. 점심 못 드셨어요? 오늘 스케줄이 좀 이제 좀 타이트해가지고. 좀 늦게 먹었습니다. 아 먹기는 먹었다. 늦게 먹었어요. 그리고 원래 손을 잘 안 씻나 봐요. 아 이게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렸다 하시는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감기에 안 걸리면 손 씻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말을 해서 이제 또 챙겨주시는 거구나. 아 난 또 선규 씨 손 안 씻는 사람인 줄 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결합니다. 자 아멜리에 님께서. 야 선규 오빠다. 트룰럽 노래 너무 좋아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하나 읽어주세요. 네 박유경 님. 두 분 띄웨트 앨범 내세요. 초초 대박 날 텐데. 아 난리 나죠. 정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지구 뿌시죠. 정말 재밌겠네요. 지구 뿌시는 앨범. 진짜 저는 항상 느껴요. 친한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앨범 하나 내면. 아 재밌죠. 너무 재밌죠. 얼마나 재밌을까. 활동할 때도 참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한 번 진짜 누군가 하나의 큰 회사에서 기획해 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임정아 님께서. 오늘 착장 끝. 스무살 같아요. 성규 오빠라고 하셨어요. 우린 동환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정수현 님. 성규 메이크업 안 한 생눈인가요? 귀여워. 아 오늘 생눈. 방송하고 좀 지웠어요. 원래는 아이라인 하나요? 하는데. 네. 어. 눈이 좀 아파가지고. 어. 네 좀 쉬고 갔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 오늘 성규 씨에게는 생눈입니다. 자 설레는 봄밥 님. 두 분 사석 포함 얼마만에 제외인가요? 성규 님과 홍디 하셨는데. 와 우리 얼마만이죠? 거의 뭐 한. 왜냐면 저는 방송을 잘 안 했었다가 작년부터 방송을 다시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정말 거의 누굴 못 만났었어요. 맞아요. 우리 진짜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이에요. 그때 이후로 그 작년 시상식 뭐 이런 거 이후로. 저는 그 한 번 그 아구찜 파는 데서 홍기 씨 본 것 같아요. 응? 그 신사동에 있는 아구찜 파는 데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아구찜을 먹으러 갔는데. 홍기 씨가 회사분들이랑 회식처럼 이렇게 아구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인사를 하려다가. 네. 이제 너무 이제 또 얘기도 하고 계시고. 제가 그때 사우나 갔다 와가지고. 너무 이제 몰골이 초라한 거예요. 근데 홍기 씨만 있었으면 홍기야 이럴 텐데. 이제 회사분들 다 계신 것 같아서. 인사를 못 들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아구찜을 너무 많이 먹으러 와가지고. 이게 언제지? 큰 데예요? 작은 데예요? 작은 데 그 부산 거기.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간 적 있어요. 거의 자주 가시죠? 저도 자주 가거든요. 아 진짜? 아니 왜 말 안 했대? 그때 제가 좀 몰골이. 나의 몰골도 좋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근데 홍기 씨는 약간 염색도 하고 굉장히 세련된. 누가 봐도 연예인 느낌이고. 저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끼리 있었으면 인사할 텐데. 너무 회사 관계자분들인 게 보여가지고. 회사 관계자 아니에요. 되게 여러 분 계시던데. 작곡가 친구들이랑 그들의 여자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이제 좀 음악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맞아맞아. 그래서 회사 분들이랑 여러 시소. 한 8분 계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회사 분들이랑 그런 데 안 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인사를 하면 약간 좀 너무 초라해 보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못했어요 사실. 그렇구나. 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이수진님. 1위 했는데 경규 아저씨한테 축하 전화 받으셨나요? 성규 씨 보면 경규 옹이 생각나요. 이건 받으셨습니까? 제가 사실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경규 선배님한테 번호를 두 번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에 촬영이 끝나고 심지어 통화까지 했어요. 선배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잘 들어가시고 푹 쉬세요. 피곤하셨는데. 어 그래 그래 성규야. 그래 하고 이제 통화를 끊고 그 다음 촬영이 끝나고 이제 갑자기 작가님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경규 선배님이 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번 촬영 끝나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번호가 없으시다고. 제가 문자를 또 드렸어요. 어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 번호 알려드렸는데 이거 제 번호 맞습니다. 근데 어 답장도 오셨어요. 어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연락이. 어 경규 아저씨. 바쁘셔서. 맞아요. 바쁘시니까 또. 맞아요. 저는 신기하게 경규 아저씨 고기 먹다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좀 많이 가시는군요. 아니 진짜 고기 먹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고기 사주셨어요. 아 너무 되게 멋있으세요. 진짜 배려심도 너무. 그러면서 낚시 한 번 하러 오라고. 낚시를 사랑하시죠. 낚시 한 번 꼭 오라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규 씨에게 궁금한 질문 혹은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미션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번호는 본인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반합니다. 성규 씨 알려주세요. 네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규 씨. 네. 차에서 본인 음악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모니터를 위해서 아니면 너무 좋아서? 사실 요즘에는 모니터를 하려고 계속 이제 마스터를 다른데 맡겼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믹스도 하고 모니터를 하려고 요즘엔 많이 들었고 평소에 앨범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꾸준히 듣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 어쩜 내가 이렇게 노래 잘했지? 아 노래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 그냥. 없다고 하지 마라.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지만. 이제 좀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내 노래를 들으면. 그래서 저는 가끔 듣죠. 알겠습니다. 자기애가 강해. 네. 인정합니다. 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이 뭡니까?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True Love 이라는 거예요. True Love. 진실된 사랑인가요? 참사랑이죠. 참사랑. 참이슬을 또. 어머. 어머. 정혜민 님께서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풋풋하고 설레고 가슴 벅쳤어요. 한동안 죽은 줄 알았던 제 연애 세포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정도였는데. 방송에서 노래하실 때 보니까 슬프고 아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True Love은 애틋한 짝사랑 노래에 더 가까운 건가요? 오빠가 부르실 땐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부를 땐 좀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애틋하기도 한데. 어떤 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나의. 설레기도 하면서. 참사랑을.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노래 듣고 와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규 씨가 한 소절 라이브로 불러주시면 바로 CD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었습니다. 성규 씨의 솔로 정규 1집 타이틀 곡입니다. True Love. 부르면 되나요? 네. Oh it's true love. 내 맘을 믿어줘. Yeah it's true love. 이 맘을 받아줘. Take my love love love. 계속 모른 척 감춰놓기엔 이 마음이 너무 커. 네. True love. 성규 씨의 노래였습니다. 성규 씨 솔로 앨범은 확실히 인피니트 음악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전혀 다른. 그럼 만약에 솔로 앨범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일까요? 아 색깔로요? 난 회색. 회색? 회색. 왜죠? 왜요? 회색. 뭔가 회색 같아. 회색. 회색. 이게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지만. 그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약간 그런 감정이 있는. 목소리 씁쓸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막 우울하지도 않고. 좋은데요? 아 그럼. 괜히 DJ 아니거든. 확실히. 홍디가. 맞아요. 저도 회색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인피니트는? 인피니트는. 어쩔 때는. 블랙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파란색 정도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파란색. 저희가 되게 생각보다 좀 밝은 노래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지숙님. 내일의 종환이 형이랑 이번 앨범 제목 텐 스토리즈를 생각했다고 했는데. 다른 후보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그리고 솔로곡 중에 3월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를 하나 추천해준다면요? 하셨어요. 앨범 제목이 텐 스토리즈예요. 맞아요. 10가지 곡이어서. 사실 후보라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형이랑 얘기할 때도. 저번 앨범 제목이 27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27살이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30. 이러기가 좀. 서른 느낌이. 그래서 아예 다른 걸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 제목이 나온 것 같고. 3월과 가장 어울리는 노래 하나를 추천하자면. 센티멘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센티멘탈. 네. 이 노래. 진짜 여러분. 센티멘탈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몰라봤지만. 센큐씨 솔로 앨범은 내일의 종환씨랑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황현아님께서. 오랜만에 센큐오빠와 부르는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싶어요. 이거 한 소절 부탁한다고. 아 물론이죠.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에코 주스요. 할까요?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전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아 좋아.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근데 종환씨랑 유독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일단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고. 제일 좋아하는 선배 가수고. 제일 좋아하는 형이고. 일단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내일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형이 저한테 멋진 곡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같이 꼭 해보고 싶다. 곡을 받아보고 싶다. 형한테 꼭. 그래서 이제 시작됐죠. 부탁을 드렸죠 사실을. 그러니까. 정말 그게 잘 묻어요. 성규씨한테. 진짜 잘 묻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음악들이라서. 내래의 음악들이. 근데 약간 종환씨도 그런 색깔. 종환씨랑 작업한 노래들을 저도 이제 몇 곡 들어봤는데. 약간 그렇다고 내래의 색깔도 아니고. 성규씨의 색깔로 많이 만들어주고. 맞아요. 성규씨도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배려심이 깊으신 형입니다. 굉장히 그 노래를 만들어서. 야 이건 네가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 네가 한번 해봐. 난 못해. 약간 생각을 해서 많이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오 좋네요. 자 방송 중에 도착한 문자들 많이 있습니다. 성규씨 앞에 있는 모니터 보이시죠. 하나씩 읽어주세요. 김소윤님입니다. 이번 활동 몇 주 정도 하나용? 테밀때는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오. 이번에는 얼마나 하실 생각하세요? 아 이번에도 아마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네. 뭐 이번 주나. 진짜?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2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야.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저도. 자 2942님. 무대에서 노래 중간 간주 나올 때는 보통 무슨 생각해요? 어?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 네. 이게 가수분들이 다들 뭐. 다르죠. 다르실 텐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게 뭐 정말 노래에 심취해서 뭐 이런다기보다. 맨날맨날 다른데. 제가 오늘은 녹화 도중에 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녹화하면서 그 다음 가사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음향이 어떨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노래 부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빠질까 소리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요. 솔직히는 그래요. 그리고. 가끔 뭐 이제 끝나고 뭐 먹지?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요. 아 그리고 정말. 어. 뭐 이제 공연하고 이럴 때는 그 노래에 집중하기도 하죠. 노래 가사에 집중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오히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생방할 때는. 집중을 되게 하게 되는데. 녹화를 할 때는 여러 번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녹화할 때 갑자기 백지가 돼서 가사가 들이 안 나는 거예요. 생방 아닌 게 어디야. 2절에서. 생방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2절에서. 하다가 멈췄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다시 했구나.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 1149님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1149님 성규씨의 사랑하리 한 번 듣고 싶어요. 성규씨 버전으로 사랑하리 한 소절 가능할까요? 왜 그런 거 가능합니까? 사랑하리.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이거 맞나요? 맞아요.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아 이거 봐 은색이라니까? 은색이야 은색. 은색. 좋습니다. 3104님 오늘 지인분 생일인데 종일 성규씨만 보러 다니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혼키라 보라 스튜디오 유리창에서 성규씨 보고 있을 텐데 수민아 생일 축하해 한다고 한마디 꼭 해주세요. 아 수민아 생일 축하해 정말 축하해. 아 지금 밖에 계신가 봐요. 정말 축하합니다. 김은정님 이거 사연 읽어주세요. 두 분이 같이 술 드셔본 적 있나요? 두 분 다 꽤나 유명한 주당이었던 것 같은데. 어 있죠? 저 있죠. 있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술 먹을 때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죠. 맞아요. 그냥 뭐 공약이나 맥주. 맥주 먹고. 한국에서도 한 번 본 적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다들 그때 둘 다 연습 스케줄 있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막 많이 먹진 않았단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리고 웬만해선 잘 안 취합니다. 김유희님 성규 오빠 뭐랬어 조금만 불러주세요. 들을 때마다 성규 오빠의 시옷 발음에 빠져들게 되는 노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시옷 발음이 제가 조금 고치려고 하는데 조금 셀 때가 있어요. 흥분하거나. 아 진짜 이거 한 번 불러볼 수 있을까요? 뭐랬어 내가 뭐랬어 결국엔 다시 내게 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 뭐랬어 내가 뭐랬어 네 뭐 많이 나오네요 시옷이 확실히. 뭐랬어의 레 자. 뭐랬어. 뭐랬어. 이 모래 쌍시옷이 다음 글자인 어쪽으로 가서 뭐랬어가 되죠. 그렇죠 계속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사연을 읽다가 보니까 오늘 연극도 했어요. 제가 그때 홍기씨랑 뮤지컬을 하고 나서 꾸준히 뮤지컬을 계속하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꽤 작품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올해 초까지도 광화문연그라는 작품을 또 하고 이제 그 후에 좋은 기회가 와서 하마데우스라는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활동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제가 공연은 첫 공연은 아직 안 했고요. 25일 날 첫 공연. 하게 되는구나. 네 하게 돼요. 연습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지금 연습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프레스콜도 하고 왔습니다.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힘들다고 했구나. 그래서 마음을 못 먹었어요. 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라서. 그래요. 성규씨 너무 일 열심히 하고 요즘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지만 더 중요한 광고 듣고 올게요. 89.1 KBS 콜 FM 이용계의 키스타라디오 성규씨와 홍키라초대상 함께하고 있어요. 이거 도착한 사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다인씨. 성규 오빠 지금 비 오는데 오빠는 비 오는 날 가장 땡기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부르셨어요. 비 오는 날은 막걸리와 파전 아닐까요? 아 베스트. 뭐 이유 필요 없습니다. 끝. 아 요건 끝입니다.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성규씨와 함께 할 거고요. 질문 미션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저희는 11시에 다시 올게요. 89.1 KBS 콜 FM 이용계의 키스타라디오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홍키라초대석. 이번 주에는요 예능에서 보면 웃깁니다. 가끔은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대에만 서면 눈빛이 달라지는 남자. 그 차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성규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은희님께서요. 이번 앨범 중 아까 추천했던. 그러네요. 센티멘탈이라는 노래에 오늘 하루는 어땠어. 내가 보고 싶진 않았어.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걸 성규의 현실 말투로 듣고 싶습니다. 달달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거 원래 노래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래는 오늘 하루는 어땠어. 내가 보고 싶진 않았어. 이 부분인데. 달달하게 어떻게 하죠? 달달하게 말고. 그냥 현실 말투로. 저는 현실에서 내가 보고 싶진 않았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나도 안했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 가정하에. 한다 가정한 부분.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어. 그럼 그분에게 조금 이제 내가 일이 바빠서 연락을 잘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일 다 끝나고 이제 연락을 하는 거야. 좀 삐졌어요. 그냥 삐졌어. 그럼 오늘 어땠어? 나 안 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토 나와. 왜 시킨 거야? 여기 써 있잖아.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말이 참 현실로 하기 힘들죠. 어렵죠. 너무 어려운 말이죠. 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나 봐요? 저는 안 해요. 그래요? 후회를 해보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오, 샬롬 아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샬롬?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최유진님.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멘붕이거든요. 멘붕이. 이상한가요? 엄마께서 강아지 데리고 온 지 이틀째에 너 때문에 멘붕이라고 하셔서 멘붕이가 됐는데. 만약 오빠는 강아지 키우게 된다면 이름 뭐라고 지어주고 싶어요? 하셨어요. 이 멘붕. 강아지 이름이 멘붕이래요. 이상한가요? 아니, 귀여운데요? 나도 귀여운데. 멘붕이 귀여운데? 멘붕아. 귀여워요. 맞아. 너무 귀여워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멘붕이 때문에 멘붕이야. 언어유희. 너무 좋아요. 라임. 좋네요. 괜찮은데요? 아니, 만약에 성규 씨가 강아지를 키워. 저는 근데 좀 무서워요. 아, 강아지를? 네. 오, 의외다. 진짜 어렸을 때 키워보고 안 키워봤어요. 그래서 혹시 뭐 키우게 되면. 방송 프로그램에서 키워본 적이 있는데 또 정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서운 게 그러고 나니까 더 못 키우겠는 게. 이렇게 나 언젠가 이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그런 게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연애도 못 하시겠어요? 이별을 하게 될까봐. 눈 나보고 얘기하세요. 이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거 이름 짓는 게 쉬운 건 아니라서. 맞아요. 혹시라도 이따가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방송 중에 도착한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님. 성규 씨는 체질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요? 아니면 관리를 하는 편인가요? 살찐 모습은 못 본 듯해요? 하셨어요. 굉장히 잘 찌는 편입니다. 아, 진짜요? 뭐 특별히 관리를 하진 않는데 이제 좀 밥을 좀 적게 먹어요. 일을 많이 해야 될 때는 근데 원래 제가 살이 잘 올라서 진짜 쉬고 이럴 때는 4kg 찌고 금방 찌고 이러더라고요. 약간 고무줄이구나. 맞아요. 나랑 비슷하네. 근데 난 안 빼려고 안 빠지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잘 안 빠져요. 요즘에 잘 안 빠져요. 이게 뭐 때문일까요? 꺾여서 그래요. 꺾여서 그래. 저도 그래요. 살 찌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2942님. 성규가 살면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는 뭔가요? 와, 이제 살면서 많이 부른 노래. 내꺼 하자 아닐까요? 이게 아무래도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죠. 제일 유명한 공연을 할 때마다 이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요. 맞아요. 이 노래는 또 빠질 수 없이 불렀어요. 몇 천번 불렀어요. 몇만 번 불렀을 거예요. 셀 수 없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 나 한 번에 맞췄어. 자, 박라연님. 성규 오빠, 프라이머리 앨범에 참여한 드라마 같은 스타일의 곡을 앨범에 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셨어요. 아, 있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제가 그런 장르 음악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어서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 요즘 스타일이에요. 소위 말하면 사실 굉장히 트렌디한 어,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어떻게 불렀죠? 잠깐만요. 아, 거봐 그 남자는 나빠 다시 널 울리잖아 뭐 이런 노래인데 아, 소울 있네. 네네네. 어, 괜찮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저도.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네요. 네, 자, 요거 하나 읽어주세요. 네, 지원님입니다. 동우 보고 자기랑 집 합치자던 성규 숙소생활 그립다고 하던데 요즘에 멤버들이 집에 많이 놀러오나요? 어, 어, 저희 집에 우연씨가 얼마 전에 놀러왔네요. 어, 우연씨? 네, 앨범 나오기 전에 우연히 놀러왔나요? 어, 우연히 들렀나봐요. 아, 홍우씨가 이런 라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연씨가 우연히 저희 집에 들렸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동우씨한테 집을 합치자고 했어요? 아니, 동우씨가 집이 구리예요. 구리다고요? 네, 구리시. 아, 구리시라고. 구리다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 하나 했어요? 경기도 구리시. 아, 경기도 구리시? 그래가지고 활동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출퇴근이 머니까 아, 그러고 보면 그냥 우리 집에 있어라. 방도 하나 남는 거 그냥 너 써라 이랬는데 동우가 또 그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 동우씨를 너무 귀여운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아, 굉장히 귀엽죠. 동우씨가 어느 날 우연차게 재진씨랑 친해가지고. 아, 맞아요. 우연씨한테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어, 형, 안녕하세요? 약간 래퍼잖아요. 아, 그쵸, 그쵸. 어, 그래, 반가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형, 뭐 이렇게 하는데 어, 막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영어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영어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인가 보다 했어요. 아닙니다. 경기도 구리시. 네, 이렇게 말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래퍼니가 영어를 많이 이제 알겠구나 했죠. 근데 이제 그중에 영어 미국권에 있던 친구가 있어요. 아, 그런 친구를 만났군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제 영어를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한국말 잘 못해서 영어를 이렇게 막 질문을 한 거예요. 동우씨한테. 그때 동우씨가 예, 예, 아, 엄, 예스, 아, 이러면서 뭐 이게 이어나가는 게 툭툭툭 끊기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하는 친구고 네. 이게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정말 못하는 친구예요. 구리시에서 태어나서 계속 구리시에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 근데 나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근데 친구가 워낙 동우가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외국에 살다 왔냐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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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저 처음에 진짜 어, 유학파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또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말투 자체가 그래가지고 맞아. 하지만 구리시에 살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태어났고요.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0746님 성교파 거울이 오빠에게도 위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거울 들으면서 위로 많이 받았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로 노래해줘서 고마워요. 요즘 개강해서 너무 힘든데 거울 조금만 불러주세요. 오빠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다녀요. 항상 사랑해요. 앞으로 활동도 화이팅해요. 어, 거울. 네, 거울. 거울이라는 노래. 요번에. 요것도 한 손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근데 요즘들어 어깨가 쳐져 보여 요즘들어 네가 한없이 작게만 낯설게만 느껴져 돌아와줘 다시 예전처럼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줘 요즘엔 날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이 한없이 슬퍼 보여 가사를 좀 틀린 것 같은데 좋네요, 노래가. 좋아요, 좋은 노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규 씨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미션 계속 받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최근에 조카가 태어났다는 성규 씨, 알려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어,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박선영님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 조카 생기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니, 조카라면 친누나 아니면? 그렇죠, 저 친누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 아들. 굉장히 축하드리는데. 이름이? 윤후예요, 윤후. 윤후. 남자구나. 네네. 아, 아들이라고 그렇구나. 근데 제가 사실은 조카가 태어나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때부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네네네. 아, 빨리 보고 싶네요. 아, 어떤 기분일까? 어때요? 저도 막 사진 보고 동영상 보는데 너무 신기해요. 너무 귀엽고. 아기가 막 나를 마치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말도 잘 못하면 오마리 하는데 나를 보고 하는 것 같고 첫 조카라서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아, 만약에 내 여동생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아, 그런 기분이겠죠? 아, 그렇죠. 아, 굉장히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기분이라서 신기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야, 아니 근데 성규씨도 약간 조카 바보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아,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큼 장난감 선물해 주고 아, 너무 좋죠. 먹을 거 사주고 아, 너무 좋죠. 이럴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조카가 좀 커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아, 너무 좋죠. 너무 재밌죠. 본인은 결혼을 언제 하고 싶어요? 결혼이요? 네. 아, 저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아, 독신으로? 아니요, 아직은. 알겠습니다. 자, 성규씨가 조카만큼이나 사랑하고 애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인피니트 멤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또 서로에 대해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성규씨에 대한 퀴즈를 인피니트 멤버 한 명에게 낼 건데요. 제한시간 60초 동안 문제를 5개 이상 맞추면 이번 주말에 성규씨 노래 더 툴럽 한 번 더 들려드리고요. 못 맞추면 방송 끝나고 벌칙 영상 촬영했습니다. 아, 벌칙 영상도 있나요? 네. 어때요? 괜찮아요? 몇 문제를 맞춰야 된다고요? 다섯 문제. 아... 열 문제 중에 다섯 문제입니다. 아, 맞출 수 있을 것 같겠... 아, 못 맞출 것 같아요. 아, 자신이 멤버를 믿어야 돼. 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먼저 걸어볼까요? 먼저가 아니라 누구한테? 얼마 전에 저희 집을 우연히 방문하신 우연씨에게... 아, 저의 게임 친구. 네네. 네, 저의 게임 친구입니다. 아, 맞아요. 또 오래 같이 하셨죠. 아, 이 친구 성격 있어요. 게임에 굉장히 승부욕이 있는 친구입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보세요? 어, 이제 진짜 거는구나? 아, 일단 통화와 연결은 없고요. 무심하죠? 제가 신곡이 나왔는데... 어,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용기 키스라디오입니다. 홍기요. 아,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예. 아, 우리 홍키라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홍키라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저도 가족이 되고픈 우연입니다. 아, 아니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아, 저 그... 오랜만에... 밖에 외출 좀 하고... 어... 이제 들어와서 세수하고... 제 얼굴 보면서 한숨을 한 번 쉬었어요. 아, 왜 본인 얼굴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아, 이해가 되네요. 하하하하... 오, 어디 나갔다 오셨구나? 예, 예, 예. 아, 그러면 성규씨 이번 솔로 앨범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 그럼요. 그러면 한 소절 가능합니까? Oh, it's true and love 내 맘을 믿어줘 Yeah, it's true and love 이 맘을 받아줘 Yeah, it's true and love 그만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노래 아니니까. 저기 우연씨? 하하하하 아니, 그러면은 앨범이 지금 총 몇 곡인지 알고 계세요? 아, 그럼요. 몇 곡이에요? 열 곡이잖아요. 이야... 왜냐면 제가 쇼케이스를 갔다 왔거든요. 아, 맞아요. 쇼케이스도 왔었죠. 그럼 그 중에 본인의 스타일의 노래? 아, 제 스타일의 노래요? 네. 저는 All Live가 되게 좋더라고요. All Live? 아, 저번 앨범 곡인데... 하하하하... 3년 전 앨범 노래를 얘기를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농담이고요. 머물러줘 좋아해요. 머물러줘. 아, 머물러줘. 아, 머물러줘. 네. 머물러줘 한 소절 짧게 가능합니까? 머물러줘요? 네. 움직이지마 내 곁에 머물러줘. 오, 진짜 아네요, 노래를. 맞아요. 돌아오지마 늘 나면 바라봐줘. 오, 진짜 아네요. 네, 알죠. 저도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오, 진짜. 오, 다섯 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뭐... 진짜 완전 다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네, 오늘 성규 씨에 관해서 열 문제 중에 다섯 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네. 또 저예요? 아, 왜요? 또 그런 적이 있었어? 또 나야? 네, 알겠습니다. 어,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성공을 하면 주말에 성규 씨 노래가 한 번 더 나가고요. 네. 그리고 실패를 하면 성규 씨는 방송이 끝난 후에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받아야죠. 아, 진짜 나빠요. 아, 그래도 진지하게 한 번 해주세요. 문제가 왜냐면... 진지하게, 진짜로... 네. 쉽지가 않아. 일단 천천처럼 풀어볼게요, 그냥. 아,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요. 문제는 성규 씨가 직접 내주실 거고요. 네. 아하. 제한 시간은 60초입니다. 60초. 60초요? 네, 준비되셨나요? 예, 예. 네. 자, 그럼... 60초면 충분한... 네, 죄송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노래하고 싶구나. 자, 초식해 주세요. 내 별자리는? 다수자리. 어? 다수자리. 아, 넘어가. 평소에 내가 매니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가!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 이경규 선배님과 나이차는? 야, 스물 두 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오! 내 외모 중에 이세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분은? 뭐라고? 뭐라고? 내 외모 중에 이세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분. 눈! 아, 최근에 내가 산 가장 비싼 물건은? 어... 어... 신발? 아,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종환이 형! 하하하하. 내가 가장 최근에 눈물을 흘린 이유는? 어... 뭘 했어? 노래 부르다가... 멤버들을 제외하고 나랑 제일 친한 연예인 친구는? 나무현! 아...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행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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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이미 끝났네. 아... 아... 이렇게 되면 한 문제 맞췄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맞추네요. 와... 실망. 문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작가님께서 써주셨겠죠? 네.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관심이 없으셨군요. 문제 어렵네요. 아니, 제가 한번 문제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 별자리는 황소자리라고 하십니다. 아... 황소였어요? 어... 황소. 그리고 평소에 내가 매니저에게 가장 하는 말이 나가라고 지금. 우현씨가 얘기하거든요. 네. 뭐 하길래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 뭐만 하면 모함이래. 아닙니다. 원래는 정답은... 아니... 우리 이제 대기실에 계시면은... 긴장하고 계시니까... 나가서 쉬시라고. 바람 쐬고 오라고요. 나 아까 그 말투는 짜증난 말투였거든요. 네. 아니에요. 오해해요. 오해죠? 모함입니다. 원래 가장 하는 말은... 몇 시죠? 라고 자주 물어본대요. 아... 몇 시죠? 어... 그리고 또 이경규 선배님과 나이 차이는 29살이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내 외모 중에 이세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분은... 눈이 아니라 손이라고 합니다. 손이요? 예. 손이요? 어... 그리고 최근 내가 산 가장 비싼 물건은... 자동차라고... 아니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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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라고 합니다. 바지. 지금 되게 당황하네. 바지요? 바지. 바지. 신발 말고 바지. 아 바지. 네.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귀신. 귀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눈물을 흘렸다. 근데 종환씨 무서워하세요?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신재훈이. 좋아하는 형이라서... 사실 무서워한다기보다... 조심스러운거지. 그리고 형 말을 제가 되게 잘 들어요. 음... 어떤 조언같은 것도 많이 구하고... 몇 번 맞았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손으로 맞지 않았고요. 말로 몇 번 맞았죠. 아 말로 몇 번 맞았다. 어... 자 그리고 최근에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눈이 아파서. 맞아요. 네. 눈이 아파서. 듣고 계세요? 아... 저도 끼는거에요. 너도 끼는거에요. 너도 끼는거에요. 언제 껴야될지... 아하... 계속 리액션을 하세요. 라디오 듣는거 같아가지고... 네네. 자 그리고 멤버들을 제외하고 나랑 가장 친한 연예인은 준영씨 그리고 민석씨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용준영씨랑 김민석씨가... 맞아요. 아하... 또 홍규씨는 다 아시잖아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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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아 저는 그게 문제가 멤버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들었어요. 아 멤버를 제외하고. 네. 성규씨가 발음이 안좋아가지고. 아니요 잘들이셔야죠. 우연씨가 귀가 안좋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귀한판지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인정. 아 전 남의 귀밥 파주는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파드릴게요. 예예. 예.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행동은 노래방을 간다고 합니다. 아아 노래방을 났었구나. 예. 노래방은 이거는 뭐 어떻게. 저는 뭐 이제. 그 친구들이 술 먹고 노래방 가는것도 좋아하고. 예. 저랑 자주 갔었죠. 마이크를 안넣죠 제가. 아 진짜 의외다. 아 저 되게 좋아해요. 오. 재밌어요. 진짜 많이 불러요. 가수들은 원래 노래방은 잘 노래 안부르잖아요. 너무 많이 부르다보면 저도 일할때는 이제 많이 막 부르다가 공연 끝나고는 안부르는데 힘드니까. 네. 기분 좋을 때. 맞아요. 뭐 일. 그렇게 많이 노래 안할때는. 어 그렇게 리액션해주세요. 예예. 가가지고. 막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 더 많이 불러요. 맞아요. 맞아요. 우연씨도 노래 많이 부를거같애. 많이 불러요. 저도 많이 부르는데 성규씨가 항상 마이크 들고 안주더라구요. 아. 그러면서 정말 얄밉게 저한테 듀엣 하자고. 아. 저 혼자 부르고 싶은데. 혼자 부르고 싶은데. 혼자 부르고 싶은데. 계속 같이 부르자고. 자기 부를거 다 불러놓고. 네. 듀엣 하자고 자꾸. 음.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전화연결 너무 고마워요. 우연씨. 아. 예. 솔로로 활동하는 성규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그. 얼마전에 또 성규씨가 1등을 하셔가지고. 네. 예. 너무나. 어. 제 일처럼 뿌듯했구요. 네. 그리고 또 멤버들 이름 거론해줘가지고. 아. 다시 한번 의리를 느꼈어요. 아. 확실히 제가 의리가 있죠. 예. 네. 이번주도 힘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연에게. 네네. 인피니트 리더 성규란. 어. 1장. 1장. 네. 어. 능력치 3천. 능력치 4천 됐어요. 4천 됐어요. 4천됐어요. 1등하고 나서 좀 더 올랐구나. 좀 더 올랐죠. 이거 모함입니까 성규씨. 아. 조금. 이 친구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네요. 끊을 때가 되니까. 아니. 대장이라는 거죠. 대장. 아. 대장. 아. 그렇구나. 아. 우연씨. 네네. 오늘 너무 고맙고. 예예. 저도 게임 그거 다시 시작했거든요. 두 분이 게임을 자주 하신다고. 네. 아. 우연씨가 성격이 있어요. 네. 게임상에서 자기가 남우연이라는 걸 모르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게임보단 글을 더 잘 써요. 예. 키보드 워리어군요. 하하하하. 모함입니다. 모함이라고요. 아. 아무튼 우리 조만간 다 같이 한번 봬요. 아. 좋죠.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맛있는 거 사주세요. 고마워. 맛있는 거 사줄게. 네. 들어가세요. 네. 이야. 멤버 우연씨랑 동화를 해봤어요. 반갑네요. 이야. 이렇게 되면 벌칙을 무조건. 뭐죠 벌칙이? 받아야 돼요. 뭐지? 벌칙은 이따가 한번 정할까요? 아니면 지금 정할까요? 어. 뭘 해야 돼요? 원고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벌칙은요. 네. 어. 성규씨의 트룰럽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음. 왜냐면 성규씨가 이번에 자작곡을. 네네. 종환씨에게 들려줬는데. 까였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 아쉬움을 저희 홍키라에서 풀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규씨의 트룰럽 있죠? 네. 그걸 홍키라에 맞게 개사에서 로고송을 불러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 뭐 노래도 잘하고 또 작사. 작곡도 잘하니까. 알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요거는요. 벌칙 영상 방송 끝난 후에 대기실에서 따로 촬영해서 홍키라 공식 SNS를 통해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성규씨 솔로 앨범. 네. 첫 번째 정규 앨범이라 수록된 10곡 모두 애착이 갈 것 같은데. 네. 앞에서 타이틀곡은 들었고. 다른 노래들도 조금씩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죠. 김성규의 10스토리즈 랜덤 플레이. 빠밤. 저희는 혼자 해야 돼요. 효과금이 없어요. 그렇군요. 제작비 많이 나온다고 안 해주죠. 아 진짜. 진짜. 자. 어떤 노래가 나올지는 랜덤이고요. 재생시간은 딱 30초에요. 노래가 흐르는 30초 동안 말로 계속 곡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30초 동안만요. 네. 제목만 얘기하고 30초 동안 노래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들려드리기에. 단 3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갑니다. 네. 자. 첫 번째 노래 해주세요. 센티멘탈이라는 곡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들어볼까요?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이 노래는 틸썸와이즈라는 노래고요. 어. 또. 타블로 형이 가사를 써주신 노래에요. 그래서. 좋다. 굉장히 의미있는. 퓨처 사운드네요. 네. 정말 의미있는 노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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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네. 이 노래도. 어. 쌍쇼 빠름. 맞아요. 그 쌍쇼 빠름이 많이 나오는 노래고. 이번 앨범에서 첫 번째 트랙이에요. 첫 번째 트랙으로 하는 의미가 있나요? 어. 이 노래를 다 마스터링하고 들어봤는데. 아. 이 노래가 맨 처음에 있으면. 네. 아. 이 노래는. 말을 못하는군요. 아. 이러고 그구나. 이 노래는. 머물러져라는 노래고요. 이것도 아까 우연씨가 또.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멋지게 불러줬던 노래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 노래는 사실 타이틀곡 후보였던 노래입니다. 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요. 네. 오. 어. 이 노래는. 쏘리라는 노래에요. 쏘리. 어. 사실 앨범. 처음에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노래를 가장 먼저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 어. 이 노래를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아. 이런 식의 스타일로. 녹음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어. 정식 녹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 앨범 기획 단계부터. 당장 딱. 데모를 듣자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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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 도시. 아. 오늘은 이제. 어. 제가 가사를 쓴 노래고. 네.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좀 들으세요. 이거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어. 너를 꼭 보고 싶어. 너를 꼭 보고 싶어. 다시 한번. 아. 이렇게 해서. 노래를 거의 다 들었는데. 아. 솜교씨. 이런 코너였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초 지나면 잘린다니까. 그렇군요. 마이크가 꺼지는군요. 네. 말을. 말도 너무 웃겨.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웃고. 어.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좀 들어봤지만. 음악이 확실히 세련됐네요. 아. 감사합니다. 세련되고. 뭐랄까요. 이게. 선규씨가. 어. 저는.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해서 그런지. 선규씨가 밴드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밴드가 너무 좋다고. 네. 확실히 노래가. 리듬다이가. 리듬쪽이. 탄탄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음악을 요즘에 너무 좋아해요. 저도 요즘 퓨처베이스를 많이 써서. 네. 아.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김성규의 10스토리즈 랜더플레이 끝났구요. 방송중에 도착한 문자 몇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누리님. 성규오빠 노래해줘서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위로 많이 받아요. 노래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이 언제인가요. 하셨어요. 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기쁜 순간인거 같아요. 오. 어. 오빠 덕분에 위로 많이 받는다. 노래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음. 네. 자. 1745님. 성규오빠 어제 음악방송에서 손가락하트는 의도한건가요? 제가 손가락하트를 했나요? 오. 오. 그랬다는데요. 그러니까 1등할때 한거 아닌가? 어. 뭐. 안했는데. 어. 우리 1745님. 어. 다른 가수 보신거 아닙니까? 헷갈리신거 아닙니까? 헷갈렸나. 안했다고 합니다. 이다빈님. 어. 요즘 매일 밤 성규오빠 노래를 들으며 잠들어서 그런지 꿈에 오빠가 자꾸 나와서 아침에 깨면 아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네요. 성규오빠는 잘 때 꿈을 자주 꾸는 편인가요? 하셨어요. 저 자주 꿉니다. 오. 어떤? 어. 사실은 좀 악몽도 많이 꾸고. 오. 가위도 눌리나요? 가위도 눌려요. 아. 피곤할 때. 네. 아무래도 또 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막 울리기도 하고 꿈속에서. 아. 진짜로? 푹 자야되는데 그죠? 맞아요. 근데 좀 쉴때는 좀 괜찮아요? 쉴때는 정말 잠을 잘 자면 꿈이 기억이 안나죠. 예민한가 보나? 요즘에 예민할 때 그래서 예민해서 그런거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잠을 푹 못자고 조금 자고 한 두시간 자고 일어났다가 다시 자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조금 꿈을 많이 꾸게 되는거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아까 손가락 하트 한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데? 어. 제가 했어요? 응. 본인이 모르는데 팬분들은 봤나봐요. 아. 이게 손가락이 저려서 이렇게 움직였네 이렇게? 아닐텐데. 내가 이렇게 이거 왜 했지? 어. 저는 그냥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표경이님. 성규군 볼링 한번도 안쳐봤지만 아육대에서 볼링 MC 보셨는데 홍디한테 볼링 배울 생각 없나요? 하셨어요. 아. 또 홍기씨가 볼링 굉장히 사랑하시죠. 아. 난리 나죠. 아.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볼링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아니 언제든지 볼링 치고 싶다면. 네. 아. 진짜 저한테 전화주세요. 아우. 저도 사실. 한 번도 안쳐봤는데. 그 아육대 프로그램에서 MC 하면서. 네.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재밌어. 네. 재밌어. 그래서 진짜 나중에 시간 되면. 홍기씨한테 배우면 되겠네요. 멘탈 강해져요. 아 그래요? 멘탈 강해져요. 멘탈 트레이닝을 위해서라도. 짱.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은님. 성규씨. 홍기씨.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홍기씨는 10년 후에도 이대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진짜 저는 그럴 것 같고. 그게 저는 사실 원해요. 변하지 않기를.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성규씨 본인도? 네. 저도. 저도. 물론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막 억지로 막을 생각은 없지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좀. 막 그런 좋은 기운들은. 행복해. 변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죠. 저의 모습들이. 사실 뭐. 인피니티도 정상 한번 찍었고. 지금도 정상이지만. 이게 진짜 변함없이 쭉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네. 자. 어? 어 그래 사진이 있어요? 이게. 사진이 왔어요. 아까 지금 한 거. 네. 어? 보이세요 이거 손가락? 어 그러네요. 이거. 손가락이에요 아니면 셔츠에 붙어있는 마크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애매한데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그게 뭐지. 이거 좀 크게 보고 싶은데. 볼게요. 아. 아. 이거는 좀 의도한 건 아니네요. 아. 이거는 의도는 아니죠. 사실 이게. 노래 부르다 이렇게 감정 잡으면 손을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건데. 그쵸. 그쵸. 네네. 이거 의도했으면 진짜 소름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하하하. 이 영상으로 같이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 요거 요거 할 수 있죠? 하하하하. 성규씨. 예예예. 해볼게요. 성규씨 지금 반 정신 나갔어요 지금. 해볼게요 해볼게요. 반 정신 나갔어요. 하하하하. 팬분들 위해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성규씨와 함께한 홍키라 초대석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하하하.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홍키라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하하하하. 정말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뭐 했던 것 같고 다 또 홍규씨 덕분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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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노래할 때 무대 위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성규씨 즐겁게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성규씨 보내드리면서 성규의 끌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성규씨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